무얼 라면 먹을 게 있잖아 안녕하세요 담배 씁니다. 오늘 먹어볼 것은 이마트에서 구입한 피쿠크 고수의 맛집 짬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초마 짬뽕입니다. 짬뽕 고수 홍대 초마라고 되어 있는데 홍대의 유명한 짬뽕집인가 본데요. 재료를 불에 볶다 의미의 초마는 3대를 이어 오직 짬뽕의 주문은 짬뽕의 고수라고 그러는데 줄을 서서 먹을 정도로 그러는데 깊은 불맛에 칼칼하고 시원한 국물이 일품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마트에 갖다가 7,000원대 구입을 해 준 제품인데요. 2인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자 보시면 조리방법은 개봉한 뒤에 끓는 물에 부어서 저기 뭐야 어 저기 뭐야 요거를 소스가 소스가 하나 이렇게 요게 2개가 들어가 있고요. 자 요런 면이 중화 수탈식 중화면 2개 여기 2개씩 들어있습니다. 2개씩 들어있는데 어 저 소스를 국물이죠? 짬뽕 국물을 끓는 물에다가 5분간 해동해서 팬에 부어서 끓여주시고요. 면은 끓는 물에 약 50초 정도 삶아내시면 된다고 그러는데 삶아낸 면에다가 소스를 붓고 드시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영양성분은 보시면 620g? 요거 620g이라고 부르는데 2회 제공량 1240g 자 그러니까 나트륨이 61%로 생각보다는 낮은 편이네요. 짬뽕이 꽤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당뇨가 3g 정도 되고 자 그런 제품인데 여기 보시다시피 고거참식품 이라는 데서 제조했고 이마트에서 유통 판매를 하는 제품인데 자 이게 그건데요. 그거 데워갖고 녹여갖고 조리해갖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라이팬에다가 해동 다 된 거 이거를 1분 30초 정도 볶아주라고 되어 있는데 국물이 많아 생각보다 국물이 좀 많고요. 자 고기 같은 건대기들이 들어있습니다. 자 끓일려면 걸리겠구만 자 그리고 저거 1분 30초 볶아주시고요. 면발도 된 거 요것도 한 저기 아까 50초라고 그랬죠? 네 그거 해서 50초 정도 삶아서 면을 건져낸 후에 그릇에 담아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리 맛있게 익어라 자 조리를 다 해갖고 왔는데요. 그냥 생면 그거 데친 다음에 생면은 50분 정도까지 쉽게 말해서 냉면 끓이는 정도 데쳐주시면 되고 건대기는 오징어하고 고기 돼지고기 이렇게 건더기 들어가 있고요. 자 향을 한번 맡아 봅시다. 향은 뭐 그냥 일반 짬뽕 그런 느낌이고요. 자 국물부터 한번 먹어보아요. 좀 뭐라 그럴까요? 그 깊은 맛이라 그럴까? 약간 좀 고춧가루보다는 고추장 같은 걸로 맛을 내서 좀 깊은 맛은 나는데 먹기 아주 뭐 괜찮다 먹기 정도까지는 모르겠고요. 그냥 국물은 시원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오징어랑 고기도 한번 먹어봅시다. 음 설정에서 그렇게 되면 뭐 그냥 먹어봐네요. 양은 어떻게 보면 중국집 짬뽕 한 그릇 정도?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면이 어떨지 면은 그냥 그 중국집에서 먹는 면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네. 가끔 그 생우동 해가지고 우동살이 있잖아요. 우동살이 드시는 거하고도 차원이 다릅니다. 어우 확실하게 다르네. 면발이 진짜 쫄깃. 중국집에서 먹는 그 면발 있잖아요. 수타면이라기보다는 약간 좀 기계면 같은 느낌? 되게 부드럽고 그 쫄깃한 느낌. 고깃사 잘납니다. 오 면발 하나 좋다. 어우 진짜 중국집에서 먹는 느낌? 그런 느낌의 면발이네요. 그 생우동 면사리에 비해서 좀 가늡니다. 가늡고 그런 제품이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국물은 조금 뭐라 그럴까 뭐 이렇게 약간 좀 깊은 맛 그 고추장으로 깊은 맛은 많이 낸 것 같은데 뭐 이렇게 개별 특별한 느낌? 그 정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건더기도 이 돼지고기 돼지고기하고 그 오징어들이 들어있긴 한데 수도준으로 따지면 일반 그 중국집 짬뽕 보다는 좀 나은 편인데 이따가 무슨 뭐 삼선짬뽕이나 그 아주 뭐 고급스러운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한 중상 중상을 하는 것 같고 일반적으로 뭐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뭐 공화춘 짬뽕 뭐 그런 것 보다는 훨씬 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조리하기도 번거롭고 그렇게 하긴 한데 국물 맛은 조금 뭐라 그럴까 공화춘 짬뽕 보다 좀 덜 매운 살짝 좀 덜 매운 느낌? 그래도 뭐라 그럴까 집에서 저 중국집 짬뽕의 그 면바위과 국물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으니까 뭐 호박이나 당근 그런 것도 들어있고요 짬뽕 좋아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가격이 뭐 3,500원 4,000원 또는 육박을 하구니까 뭐 중국집 가서 드시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좋을 수도 있고 물론 삼선짬뽕이나 그런 거기 때문에 비싸긴 하겠죠 근데 면발이 너무 맛있네요 그런 거 한번 참고하셔서 이마트에서 판매하니까요 맛있게 드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고 신나고 멋진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내가 기다렸다